저거 좀 마찬가지 자, 아무튼 멜로디가 어렵진 않고 처음에 어쩌다 할 때 좀 강한 느낌 어쩌다 그댈 만나고 아니지 어쩌다 강해야지 그래서 어디서 쩌다로 갈 때 강릉이 들어가지 어쩌다 어쩌다 아니지 어쩌다 이겁니다 그댈 만나고 두번째 어쩌다 사랑을 하고 아시겠죠? 자, 이제 지금부터 같이 돌아옵니다 어쩌다 노래 재밌으세요 자, 갑니다 하나 둘 셋 남중 iani 이 저게 암는 지 여름 아시 여성 저게 나 엔 암 어쩌나 사랑을 하고 이제는 목마란 내 흔들리가 마주 떠나간 그 사랑에 나는 울었네 자, 목마란 목마른 남자를 해 이제는 밤하기가 마실 만한 새끼때 이 좋은 세상을 영이처럼 낚아버렸는데 어쩌나 어쩌나 다 사랑을 하면 영이처럼 사는 줄 알게 영이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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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나 사랑을 하고 그 새해가 바랍에 흔들리나 마주 떠나간 그 사랑에 나는 울었네 자, 저게 왜 이녀석? 맑고마른 남자들에게 행복해 여님도 남자면 당신을 만나봐 이좋 세상을 이좋 세상을 이좋 세상을 영이처럼 나이가 어려면 어쩌나 어쩌나 한 사람 만나면 예전처럼 살지 않으리라 맘껏 많이 남자들에게 하필이면 당신을 만나 기저운 기저운 세상을 연기처럼 달려버렸네 어쩌나 어쩌나 다른 사람 만나면 예전처럼 살지 않으리라 하필이면 당신과 헤어질 때 베시브를 아니면 연구를 칠하셔야 되는데 하필이면 시작 하필이면 뒷동네도 좀 해봐봐 서장님이 이렇게 짧아지게 설명을 하고 열심히 가르쳐주는데 여러분들도 어? 옆에 짝꿍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서장님이 짧아지게 한데 빨리 얘기해 주시죠 서장님이 짧아지게 가르쳐주는데 빨리 옆에 짝꿍한테 가르쳐주라고 하필이면 시작 왜 안해 서장님이 짧아지게 가르쳐주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 하필이면 시작 하필이면 당신을 만나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감쪽 표현이 딱 이 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노래에 이 강력이 살아나고 거기에 생결임이 있어서 입체적인 노래가 된단 말이에요 어쩌다 그댈 만나고 어쩌다 사랑을 하고 이러면 진짜 어쩌다가 어쩌다 어휴 잘 되니까 잘 되니까 잘 되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강력 조절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시겠죠? 성격 끝 결과 우 apa 일본 감사합니다.